자 여러분 이제는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이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의자왕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백제를 멸망에 이르게 한 타락한 임금이었다. 실제로 의자왕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의 모습이고요. 실제로 의자왕은 태자 시절 또는 왕의 즉위하고 나서 사실 좋은 평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효심 지극해서 형제간의 우애가 지극해서 해동증자라고 불렸답니다. 자 의자왕이 아버지 무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뒤에 1년 뒤죠. 이제 신라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. 이 중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 642년에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킨 이야기죠. 근데 당시 이 대야성 성주가 누구냐 바로 신라의 마쿠실세였던 그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었습니다. 사실 이 대야성이 함락당하고 김품석과 그 다음에 김춘추의 딸이었던 그 고타소가 죽임을 당했죠. 자 김춘추는 이 백제에 보복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제 나당연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의자왕은 642년에 고구려와 힘을 합쳐서 신라가 당으로 가는 그 백길 바로 지금의 당황성 지금 이제 경기도 화성이죠. 자 여기를 공격하기도 했죠. 자 그런데 의자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십수년이 지나서 이제 백제가 멸망하기 바로 몇 년 동안의 모습이죠. 의자왕은 이제 뭡니까 정치를 멀리하고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. 뭐 삼천국녀 들어봤죠. 매일 국녀들과 함께 명승제에서 이제 파티를 벌이고 그 다음에 성충같은 충신을 멀리합니다. 자기에게 가는 충원을 하는 충신들을 멀리 귀양보내고 그 다음에 임자같은 간신을 가까이 하죠. 전형적인 나라가 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 의자왕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마침 660년 여름에 신라와 탕의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. 당시 이제 계백장군이 처자식까지 죽이고 오천결사들이 끌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을 맞아서 네 번 모두 막아내는 그런 분전을 했죠. 지금의 논산 황산벌에서. 하지만 결국 관창 등의 뭡니까 신라의 어린 화랑들의 희생으로 신라는 이 계백의 오천결사들을 격파하고 마침내 사비성에 도달하게 되죠. 신라와 당의 군대가 사비성을 애호사자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. 결국 이 웅진성에서 항복하면서 700년 찬란했던 백제왕조가 멸망하게 되죠. 사실 이 의자왕과 당시 이제 퇴자였던 부여융 등은 당으로 끌려가게 되죠. 사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조용했던 게 아니라 사방에서 막 붕운동이 일어납니다. 이 붕운동의 핵심인물이 누구냐. 복신, 의자왕의 서자죠. 그 다음에 도침이라고 하는 승려, 그 다음에 흑치상지라고 하는 장군.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제붕운동을 주도하게 되죠. 이 백제붕운동 세력은요. 바다 건너 일본에 사람을 보내서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는 부여풍, 이 풍황자를 백제의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. 당시 이제 일본은 이 풍황자를 백제로 돌려보내면서 많은 일본군을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강 입구에서 나당연합군에게 일본 수군이 크게 패하면서 사실 백제붕운동 세력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. 사실 여기서 두 왕자의 엇갈린 운명, 사실 이 태자였던 부여풍은 당의 명령으로, 당의 요청으로 웅진도독에 임명돼서 백제붕운동 세력을 진압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죠. 그에 비해서 동생이었던 부여풍은 백제붕운동의 리더로서 활약하게 되죠. 이 두 왕자의 엇갈린 운명,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? 여러분 지금까지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 이야기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